전화 목사님은 지금 남미 칠레 아르헨티나에 단계 성교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목회자 세미나와 또 중직자 훈련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남미에 거의 10년 가까이 성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남미 사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는 목회자 연장 교육, 재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의 80% 이상의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필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몇 분 목사님들이 손을 들더니 저희들은 초등학교 중퇴를 했기 때문에 필기를 못 합니다 그래요. 남미의 목사님들이 학력이 짧다는 건 이해를 했지만 초등학교 중퇴하고 목사님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남미에 가셔서 연초에 가셔서 이렇게 목회자를 도우는 이런 일은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에게도 귀한 사역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경에서 후원하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의 교회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적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헌신예배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부 원단 메시지 그것만 정말 우리가 이해되고 깨달으면 이건 모든 제주원들이나 모든 일꾼들이나 모든 평신도가 정말 놀라운 응답과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메시지인 줄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강이 나를 찾으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나라부터 시작하거든요. 망하는 이유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성공하고 남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찾으라. 또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찾으라. 이것이 이해되면 정말 놀라운 헌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참 응답받은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은 돈을 정말 좀 벌고 싶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재산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 올 때에 그 돈이 한 15만 불 정도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돈 벌 욕심에 거기에 너무 마음이 쏟아져서 다른 사람이 말을 듣다가 1, 2개월 사이에 5만 불을 날려버린 거예요. 다른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듣고 돈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에게는 잠을 자지 못하는 병이 오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잠을 밤새껏 밤, 24시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적으로 이제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부인도 그 자살에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을 내가 동의해 주는 것이 낫다고 부인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고 자살하려고 권총 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분이 다 검색해보니까 한 200분이면 중고를 산다는 것을 알고 총포상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중국어 없다고 새 거를 내놓고 600불 달라고 해서 너무 비싸서 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키도도 한 번 안 하고 죽으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잠은 24시간 안 오는 거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깨고 보니까 3일 동안 잔 거예요. 잠이 깨면서 첫 번 느낌 아, 이제 살 수 있겠다. 두 번째 느낌은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되네. 그분이 그동안 주사를 안 맞았겠습니까? 무슨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뭘 안 해봤겠어요? 별 걸 다 해봐도 안 됐는데 기도하니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기도하면 된다는 이 메시지와 이 믿음이 이게 각인이 돼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얘기는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큰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뭐 너무너무 기도가 좋아서 슬리핑백 두 개를 사가지고 부부가 맨날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낮에 일하면서 밤에는 교회에 와서 자다가 또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분에게는 계속 기적이 온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분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가 내게 각인되면 그게 모든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 어떤 배경이길래 오늘 전세계를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것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모든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정신문제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는 장세계 3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주의 문제 국가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문제 뿌리는 장세계 3장이다. 그런데 그 근본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이다.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콜론세 2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딱 그리스도 그 비밀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감추어진 것이 자꾸 발견되니까 이번에 원단 메시지가 뭐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라 그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저의 설교가 아니고 유몽사님 하신 설교인데 제가 깨달은 또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책강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될 수밖에 없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내면에 뿌리 깊은 어떤 상처 때문에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또 인간관계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 삶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치유를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도 경험했지만 제가 목회를 통해서 간접 경험도 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상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점진적으로 치유될 수 있지만 한순간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부부인데 아주 모든 교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30대 한 후반인데 하버드를 나오고 미국에 이렇게 메나탄에 메릴린치라는 회사에서 아주 월급을 많이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외교관의 따님이요 또 이와 여대를 나왔고 아주 미녀였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 가정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 부인이 내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가정은 끝났습니다. 이런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애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기로 하고 남편이 그날 저녁에 우리 집을 왔어요. 제가 그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그 전자제품 그 박스 안에 열어보면 고장났을 때 또 어떻게 관리하라는 매뉴얼이 다 있지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가정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고치는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런 매뉴얼도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매뉴얼을 만드셨죠. 그래서 제가 성경 성경이 곧 매뉴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대해서는 에베스스 5장의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날 그 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소개하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 그의 마음을 치워 였습니다.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가정에 얽히고 얽혔던 모든 풀 수 없는 문제가 한꺼번에 다 그냥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 후로 지금부터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놀라운 사명자가 됐습니다. 한 십여 년 전에 그 부부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 일 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3년 전에 LA에서 만났어요. 집사님 지금 뭘 하세요? 한의사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홈리스 피플 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단체에 풀타임 직원만 50명 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히 짐작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풀 수 없는 가정이 사람이 서로가 노력해서 풀려고 하면 풀리질 않아요. 이상하게 정말 우리는 노력은 하지만 풀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이 풀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도 상처가 있다고 인정하시나요? 그 상처가 내 삶을 좀 힘들게 한다고 인정하시나요?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전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정말 위험할 때 성령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나는 어떤 나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내 모습을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힘들어 하는 나 뭔가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 또 나는 뭔가 능력이나 모든 면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 많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 일생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만 그 나가 나 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우수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 했습니까? 그리스완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이라고 말씀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말씀 했어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완에 있다는 것도 인정 합니다. 그런데 새것이 되었더다 난 이 말씀을 인정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암만 봐도 나는 별로 새로워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은 지가 어떤 사람들은 20년이 넘을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볼 때 별로 변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내 안에 갈등이 있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현상적인 그것이 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말하는 나가 나일까요? 나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느끼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내 느낌 내 인식 보다 진리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 그때부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신대로 고름도전서 3장 16절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내 안에 계신다고 했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 거 하니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 설명으로 우리의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린 정말 어떤 우리의 지식으로도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존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다는 데 대해서 될 느낌이 없습니까? 괜찮 그 성령 하나님은 내한테 꼼짝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식을 거의 안해요. 화나면 화내버려요. 속삼아 그냥 밤질러버려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분 앞에 무례한 행동을 얼마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여러분 유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는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미국의 대통령 만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묵상하고 깨달아 우리 삶의 변화가 아니올 수가 없어요. 저는 어느 날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땅바닥 그냥 없애리고 싶더라고요. 내 감정대로 표현한 것이 그분은 항상 내 안에 계시는데 나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 정말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8장 1,2절 에서 8장 보니까요. 사도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만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아직까지 이 사도바울이 성령 충만한데 율법주의로 살 때는요 그냥 고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비로소 복음을 깨달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놀라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율법주의로 살 때는 아주 그냥 고민 고통에서 헤어나질 못해서 그냥 절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보고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뭔가 자유함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아 질수록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내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천만에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몸이 곧 교회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계시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리스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의 삶이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용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령님은 베푸는 삶을 좋아하십니다. 화평기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전부 하고 성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그리스 소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별로 안 지내요. 가깝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나이게 짐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신앙에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 하고 본인이 노력하는 두 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신앙생활에 되어지는 두 두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되어지는 단계에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아직도 스스로 노력하는 단계에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아직까지 두 두의 단계에 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늘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때 비로소 누림 이라는 말이 실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단계에서 되어지는 단계로 바뀌어질 까요? 저는 저는 많은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고 한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내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 되는 것이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이 싫어지면 그게 쉽게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 기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기쁜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성령님 하고 친해지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이 목사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 오늘이라는 방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목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와보니까 충성스러운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권사님을 압니다. 권사님이 이제 자기 회사에 회사 취직이 돼가지고 LA로 오시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 LA로 직장에 옮겨지게 됐는데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갈까요 저에게 물어왔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라 하지 않고 이제 한인 타원에서 가까운 몇몇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첫 주일날 어느 교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단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소개해서 오신 그 권사님이 첫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처음 오신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가가지고 일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더래요. 대부분이 처음 오신 분을 손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본인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교인들도 처음 온 사람을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남의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오자마자 교회 그 한 분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처음 오신 분인데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교인들이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가면서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제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에 딱 들어가면 느낌이 따뜻한 느낌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아주 뭔가 잘 이렇게 질서 잘 움직여요. 참 이게 질서가 있다. 것을 느껴요. 처음 온 사람이 어색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뭐 하여튼 처음 온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안내를 해요. 그런데 그 반대 교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가면 주차장 에서부터 헤매게 돼요. 교회 교회 안 헤매요. 누가 안내한 사람이 없으니까 성장하는 교회하고 안하는 교회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교회 교회 없돼요. 교회 교회 2 1 2 2 그래서 파킹료를 여기 내놨다니 하루 세우려면 오십 몇 불을 내야 된다는데 저는 아예 각오를 하고 왔는데 오늘 돈 일불도 안 내고 잘 세워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새로 오는 사람에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된 교회가 건물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니까 다 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가면 다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는데 다 알아주기만 기대하니까 아무도 서로 상대편에게 베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교회에 오면 자기가 존재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좋아지고 그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들어오는 사람 있고 나간 사람 적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죠. 제 3강은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라.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에 찾으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에 속지 말라 이 말씀을 했어요.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적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평안과 이 사랑과의 믿음 이런 것들을 자꾸 도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못 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남미 선교사로 2006년도에 갈 때 유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김 목사님 제 남미에 가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텐데 절대로 절대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이 한 말씀을 저에게 주었어요. 제가 남미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돈을 몇 천불씩 띄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께 주일날 그 교회에서 당신네 교회가 스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세 분 담임 목사님은 자동차가 있고 그 중에 열일곱 교회는 자전거도 없어요. 열일곱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게 자전거를 사드리라고 제가 돈을 몇 천불을 드렸어요. 끝까지 일불도 전달이 안 됐어요. 그것도 전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드렸는데도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런 유사한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상당히 상심이 되었어요. 이렇게 기본 양심도 안 돼 있는 목사님들을 도와 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너 왜 자꾸 너 상식으로 이거는 상식에도 안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상식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정말 정말 그분들에게는 그게 상식이더라고요. 3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의 것을 가지지 못한 내가 가지는 것은 도족질이 아니고 그냥 쉐어링이에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문화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 목사님들이 좀 이상하게 안 보이고 정상으로 보이고 제가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그런 마음을 싹싹 다 거두어 줬어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사역은 그 다음에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전도 제자잖아요. 늘 사역에 대해 신경 많이 쓰시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옆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수용이 되어지고 정말 소통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말은 막대에 가지고도 역사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큰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꾸 무슨 사역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더 먼저 원하실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와 관계가 바로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거 되어주면 하나님은 다른 것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당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고난의 학교를 잘 수료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븐 랩렛렛들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고난 그 심한 극심한 고난의 학교를 과정에 있었습니까? 저는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젊은 40대 여인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호텔에서 시트를 세탁하는 청소하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이 힘들어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텔에서 어느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그 저기 맞은편의 통로에서 오는 여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벌써 보면서 알아차렸습니다. 자매님 저하고 잠깐 좀 얘기하실까요? 그런데 이분도 이분이 참 나에게 어떤 답을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매님 앞으로 3개월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 기도만 3개월 동안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계속해서 일하면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제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진 모습을 깨달아주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밤낮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호텔 매니저가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맨날 줄줄줄 눈물을 흘리면 호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호텔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니까 당신 여기서 일하지 말고 저 지하에 내려가서 세담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3개월 3개월 기도하며 인생이 바뀔 줄 알았다니 3개월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또 그분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를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기도를 3개월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이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자이다. 나는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아 그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관심 가져준 사람 이 지구성에는 한 사람도 없는데 여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되면서 치유의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죽고 싶어서 늘 눈물을 흘리며 살던 그 사람이 이젠 정말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생각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을 탄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치유받은 것처럼 이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보상하셨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분은 빌리그리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 나와 같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만나면 나같이 치유되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의 고통을 알고 이 치유의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일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아 내가 빌리그리안 목사님을 도우면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나와 같은 사람 만나면 치유하실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정말 빌리그리안 목사님을 도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기도하면서 조그만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의 새로운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스몰 비즈니스가 나중에는 기업이 됐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수잔 하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마다 그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많이 서포트 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오전 시간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나는 어떤 나일까요?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그런 내가 내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인 것입니다.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라고 말씀 했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위 목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의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현장에 내 사명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아름다운 원대의 모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